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닮았어요.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닮아가는 거죠. 근데 진짜 뭔가 누은이랑 진짜 두 분이 닮았는데요? 네. 여자친구 말로는 우리한테 궁금한 게 많다고 미얀마에 대해서도 그렇죠. 두 분이 만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근데 그런 스토리도 잘 올려주셨잖아요. 많은 공부가 됐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서류 작업도 있을 거고 국제 결혼을 하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. 그렇죠. 결혼식은 한국에서 씩은 했어요. 양쪽에서. 한국에서 먼저 씩을 하고 미얀마에서 두 번 씩을 하고 미얀마에서는 기본은 그렇게 두 번 정도 해요. 처음 만남 이후 처음 사귀 때 이런 걸 증거 자료로 해서 그걸 내야 돼요. 미얀마는 결혼 금지 기간이 있어요. 그래요? 아예 그냥 씩 자체가 안 되고 네. 그렇죠. 페이스북에는 다 나오나 보다. 페이스북은 안 쓰니까 페이스북 써야 돼요. 미얀마 사람이랑 결혼을 페이스북 없어요? 아 있는데요. 잘 안 쓰세요. 엔카운트는 있지만 쓰지는 않아. 무조건 써야 돼요. 지금 막 제 친척들이랑 아 진짜요? 미얀마 친구들 얼굴 좀 예쁘다 싶으면 친척들이랑 막 걸렸어요. 친구가 얼굴 예쁘다는 소리 벗어봐래. 뭔 상황이야. 아니 그 아니 얼굴이 예뻐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. 얼굴 예쁜 사람한테 걸지 안 예쁜 친구들 걸겠어? 진짜야. 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아까 나가서 맞아. 너무 그렇게 장난치고 하던 대로 하지 말라고 가서 막 웃기고 그러지 마. 가벼워 보일 수 있으니까 미얀마 이름 있어요? 아 저 없죠? 있어야죠. 미얀마에서는 무조건 무슨 날에 태어났다. 이름도 그래서 그날에 태어난 글자로 시작해서 짓는 게 90% 지금 지워드려. 갑자기? 괜찮아요? 또 집에서 누가 지워주실 거예요? 아니 여자친구가 지워주겠지. 내가 뭐 무서워. 좀 이렇게 좀 많이 말랐잖아요. 그러면은 좀 성격이 까칠해요. 어느 정도 살 집이 있어요. 좀 성격이 되게 좋은 거 같고 이렇게 마르면 그럼 그런 친구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어요? 막 날씬하나고 막 막 좋아할 때는 언제 가서 아휴 가면 모잉가 많이 먹어야 돼가지고 모잉가 모잉가 맛있어요? 그 뜻이 아니에요. 깜빵 가게 돼가지고 깜빵 가면 모잉가 맞지? 한국에서는 콩밥 먹는다는 그런 표현인데 감옥에서 자주 먹고 그런 표현이에요. 아 모잉가가 콩밥 같은 네 그렇습니다. 어 네. 내가 나 어제 그렇게 너무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고서 나왔거든요. 말하고서 나왔거든요. 오늘도 영상이 함께하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